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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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음밥 아 이런 영광스러운다. 사장님 맥주 좋아해요 맥주? 맥주 좋아해요. 근데 배불러요 맥주. 많이 잘 못 마시고요. 맥주 처음 깔아봐요. 오케이. 점점 늘고 있는 거 아니에요. 일단 거품이 없죠. 잘 따는 거예요. 진짜. 좋아. frozen beer 할게요. 천천히. 어렵다. 어렵다. 잘 안된다. 아이스크림 같아요. 아이스크림 같아요. frozen ice cream. 네. 이제 한번 준비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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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고춧가루. 저 요즘 운동해서. 콜밖에 안 먹자. 콜만 먹다가 먹기 것도 맛있어요. 웨즈프라이즈 베이컨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? Darling 이렇게 맛있는 웨즈프라이즈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다음에 놀러오시면 무료로 드릴게요 정말? 제가 미국에 이따 왔잖아요, 이 웨지프라이스 한국에 맛있는 데 별로 없거든요. 진짜 맛있다. 아주 다 맛있네.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, 타코 타코. 운동하면 이거 못 먹거든요, 치즈. 그 출신의 음식. 행복해. 6개월 만에 맛보는 음식들이에요. 음, 맛있다. 음, 맛있어. 맛있다. 다 먹고. 우와. 이게 복스럽게 드세요, 복스럽게. 정말요? 저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. 이거 찾기 위해서 역시 웰빙 음식. 맛있다. 네, 네. 또치, 안전, 안전. 잘 먹었을 때 소개해 주세요.